멕시코와 미국, 그 국경의 길이만 서울에서 부산을 7번은 왕복할 수 있는 거리죠. 타코는 20세기 초반 멕시코 이민자들과 함께 국경을 넘어왔다고 전해지는데요. 후 100년간 엄청난 속도로 미국 전력에 퍼져나가게 되죠. 알렉스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로스앤젤리스 땅을 밟은 멕시코 이민자입니다. 오늘 알렉스의 타코 트럭이 멈춰선 곳은 주말에만 열리는 푸드 마켓입니다. 악마를 컨셉으로 내세운 알렉스의 독특한 타코는 어딜 가나 시선을 사로잡죠. 그의 타코를 언제 어디서 먹을 수 있는지는 당연히 SNS 공지가 원칙.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을 단골들에게 오늘 타코의 일정을 알립니다. 수많은 타코 매장 중에서 유난히 긴 줄이 늘어선 곳은 알렉스의 가게입니다. 매장 중에서 유명한 타코의 일정에서 유명한 타코입니다. 알렉스의 타코, 다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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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마... 수직 그릴에 잔뜩 올라가 있는 건 시커먼 문어 달입니다. 심상치 않은 비주얼에 지나치는 손님들 발길을 붙잡는 이 타코의 이름은 포세이론. 태운 고추와 카카오로 독특한 색을 입힌 타코의 맛은 어떨까요? 봐봐. 자기는 되게 달아오는 데이프로 만들어낸. 모든 고구맛을 만들어낸다구 정말 맛있어! 멕시코의 맛을 재해석해낸 문어 타코입니다 악마에 홀린 듯이 타코 맛 한번 보겠다고 모여든 사람들 파격적인 비주얼의 문어 타코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멕시코 유카탐주의 한 셰프가 만든 타코에서 알렉스는 힌트를 얻었다는데요 마야인의 전통요리법에 오레가노, 고수, 정양 등의 강한 향신료를 데워 맛을 낸 블랙 소스를 문어를 재는 양념으로 사용한 거죠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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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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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 제가 이 음식들의 소ię이 더 필요한 음식으로 바코에 영화는 이를 얻은 거고요 바코! 이것은 완벽한 식물입니다 이것은 완벽한 식물을 얻고 먹으며 즐기고 즐기시길 바랍니다 알렉스의 새로운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멕시코에선 상상하기 어려웠던 식재료를 옥수수 또르띠아 위에 과감하게 올렸습니다 햄버거 패티가 푸짐하게 올라간 치즈 햄버거 타코 바베큐한 돼지고기가 듬뿍 들어간 블랙 타코 달콤한 츄러스가 올라간 츄러스 타코도 인기가 많은 메뉴죠 넉넉하게 준비했던 36kg의 문어가 3시간 만에 독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알렉스의 타코 맛에 대한 보증서들이겠죠 이 내용은 알렉스의 타코 맛에 대한 보증서들이겠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